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먹을 것은 무엇이냐 콩나물국 아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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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김이 약간 보이죠 계란 아 뜨거 그리고 생채 생채 있습니다 그리고 깍깍두기 있습니다 위치 좀 바빠고 오케 아 아 제일 중요한 숟가락을 안 들고 왔거든요 오케 숟가락과 젓가락을 안 들고 왔습니다 아 아 오케 숟가락과 젓가락을 들고 왔습니다 아 아 왜 음악 멈췄습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 That's 아 아 음..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음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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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아빠가 해줬습니다 메뉴 콩나물국 계란 찜 닭도기 생채입니다 제가 아니 콩나물이 너무 많은데 갈롯 아유 혼자 안삽니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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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콩나물국 밥 그렇지 엄마 마저의 고추장통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무슨 음악이냐구요 영어로 모르겠어요 다음 곡 노래도 뭔가 들고 와야될 것 같은데 아 이거 들어 계란이 달달해서 맛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가 만든거 아니에요 머리 스타일이에요 원래 이랬는데 바쁜거 없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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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 시작한지 한 4시간 됐나 어 아 아 그 아 아 그 뭐 밥 먹으면서 헤어져 밥 먹으면서 헤어져 직업이 불빨래 입으면 뭐야 또 주변에 배불러 다리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서버가 어디든 가네 말랩찌개 자체가 힘들죠 쉬운게 아니니까요 소스네 전술은 보여 아 메이플은 다 먹고 하죠 노래가 맨날 똑같네 대처가 필요하다 오케 말랩이요 나루 섀도우 바이프 나갈 때 재킷 리액션 먹어야지 마라 enda 너무 추운 CPU 엉두 너무 추워 온갖 물 아뇨, 저 무자본 아녜 음... 아! 차단 마음에 상처입었어 아! 좋당 하나 위험한 이렇게 좀 더 많은 하늘 이거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래서 그랬구나. 왜 안떠냐. 갑자기 아깐 잘 나왔는데 저도 유튜브 채팅 왜 안나오는지 모르겠어. 그러네. 아까 잘 나왔는데. 갑자기 안나오나 보구나. 왜 자꾸 꼬르륵거리냐. 배에서. 왜 그러는거지. 그렇구나. 채팅창이 왜 또 하나만 나올까. 어제도 이랬거든요. 어제도 채팅창이 하나밖에 안나왔어. 또 오류났나. 또 오류났나. 또 오류났나. 겸초 한 1% 올린다. 콩나물 고개. 계란에. 깍두기의 생채. 유튜브 채팅창이 안나오구나. 어제부터 이러더라구요. 전체적으로 좀 오류가 있나봐. 나는 둘다 보이거든. 이거. 이거, 되구요. 이거, 17성 파프에요. 그. 아. 아. igkeit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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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하게 다 먹어오고 메뉴는 콩나물, 계란, 생채, 까떡이요 몇 회차였죠? 몇 회차입니까? 파래차 8회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